마트 형님은 뭐하세요? 회사 다니고 저 밥 먹고 자고 하고 있죠? 아니 근데 마트가 요즘에 저 무작위 총력적만 하고 무작위 총력적 롤을 안 해 마트 지금 안 자고 있는 것 같애 제가 전화 한번 해드리면 마트가 요즘 롤을 안 해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생활로 롤하는 거지 롤을 얘가 안 해 지금 야 롤할래? 못한다고? 그래? 로즈맨 롤 솔랭 안 하지? 롤을 잘 안 해 왜? 어쩔 수 없는 거지? 어쩔 수 없는 거지 시청자분들이 자꾸 너를 찾는데 내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전화를 딱 해준 거야 이제 받아들이시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잖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 것 같아 일당 한 50만원 드려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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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자 어? 어휴 코가 깰 뻔했네 어휴 어휴 그렇게 좋은 인력도 아닌데 일당을 너무 많이 질뻔했네 어?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기술자도 아닌데 어? 일당을 기술자님보다 더 드릴 뻔했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아 안돼요 아 진작 쓸걸 괜히 막고 쓰려다가 아 제가 인벨을 막아냈습니다 어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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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채핑 2,000원 감사합니다 난 안되겠다 형 마트형이랑 같이 게임하면 만원 승리시 10만 9고 아니요 오픈하면 되는거임 ㅇㅇ 마음을 오픈해 넓게 보고 가자 넓게 보고 가보자 땡겨 인마 땡길거면 땡기라고 인마 땡기라고 인마 땡기라고 땡기라고 인마 땡기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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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맞을거야? 와 아깝다 아이고 안맞았네 아이고 까비 깨비 아깝다 둘다 따는 각이었는데 좀 더 자신감 있게 우리 해보자 할 수 있네 보니까 우리 좋아 좀 더 자신감 있게 해보자 럭스 쳐 등신 저기서 자기가 뒤로 왜 빠져 아이 창균이 아이 창균이 그러지마 잘 해보려다가 그 상황에서 어? 호랑이를 약간 마주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뒤로 안빠질 수가 있나 여러분 바르고 고운 말을 써주십시오 맞았다 그래 그쯤 있을 것 같더라 중간쯤에 요기? 그렇지 정확하지 이번에 요기? 오우 저기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아아 아 이게 그 한끗이 잘 안되네 럭스 저 등신이 저기서 아 아까 아까 쓰신 채팅이구나 아이 잘못 봤네 채팅창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균이 또 그러신 줄 알고 창균이 저 양호실로 데리고 갈뻔 해서요 깜짝 놀랐네 어 야 럭스 저 등신이 아 창균 창균지 아야 또 채팅창 올라갔구나 아 깜짝이야 채팅창이 왜 자꾸 올라가 유튜브 렉인가 럭스 에이씨 야 왜 자꾸 CS 먹어 이것밖에 지금 성장 가능성이 없는데 나의 미래가 지금 CS밖에 없는데 친구야 어?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빠생 너무 좋다 아 아 이거 아니 아 아 아 니마 제가 핑까지 찍었는데 요네 때문에 닥치 아 아 그렇군요 빨리 잡으려고 그럴 수 있죠 히히 아 근데 900원은 내가 짠돌이는 아닌데 가슴속에 좀 남는다 계속 눈앞에 그 900원이 그 진짜 아 그래 럭스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자 가라 잡았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이거 젠 이렇게 되면 에코가 어우 뭐야 왜왜왜왜 빠져 아쉬운데 조금 아쉬운데 어 저기 전장을 지배하는데 3킬 야 근데 미드가 큰일났네 미드 0킬 7데스인데 저 친구 너무 심한데 지금 어떡하지 어 나이스 아아아아 이꺼야 아아아 야 럭스가 딜 야무지게 넣고 죽었다 마치 럭스의 유품같은 그런 그런 어 모든걸 다 모든걸 다 쏟아붓고 죽었어 오 아하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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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들이사나가 천원을 이런데 아 근데 먹어 먹어 먹긴 해야돼 저런거 죽지만 않으면 돼 트타도 크긴 해야됨 안 죽으시면 됨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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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한큐가 안 죽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네 나 도망갈 수 있는거였는데 나도 딜이 꽤나 괜찮아 어 딜이 꽤나 괜찮아 카이사 한번 잡아먹어야겠네 이거 이김 저 믿으샘 아이디가 실명이라 믿음직하긴 해 오이씨 간다 오이씨에게 도움이 되기를 오이씨 나이스! 아! 플리츠까지 맞았으면 대박인 나이스! 개이득! 야... 두 명이면 개이득인데? 이런 거 미드까지 밀 수도 있겠네 잘하면 아! 아쉽다 좋다 나이스! 야 이거 일 나가 이거 어? 일 내놔 이거? 오이씨! 올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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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야 내가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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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울거야? 어... 큰일날뻔 했습니다 가장 어이없게 숨질뻔 했어요 어? 아우 망했다 이야... 카이사가 이렇게... 투명을 쓰고 들어왔네 네 그럴 수 있지... 카이사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... 카이사 근처에 가면 다 터진다 야 나도 이거 좀 아웃복서 스타일로 좀 뒤에서 팍팍하면 좀 될거... 오 뭐야 이건 또 아우 오이씨! 아우 우리가 가만히 좀 숨만 잘 쉬면 나이스 에이코! 오일비 짜구! 나도 저런 탑정 팀으로 만나고 싶다! 이런 미드도 만나야 되는데요? 만나시겠습니까? 그 선택 후회 없겠어요? 야 트타가 쌍둥이 미는데? 이게 무슨 일이여? 무호흡 딜링! 허억! 척을 때까지 숨참는다어어어 prospective ㅋㅋㅋ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케에에에엉 일러 어딨어? 일러 이제 나오는구나 버티고 있자 일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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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일라님 올라가세요 면목이 없습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기사 폭행 지렸다 버티실 수 있나 세타 나왔는데 오 이번에 일라 끌려가서 끝났다 럭스 나왔어 에코 8초 아이고 아이고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판이 끝났네요 일라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즈님 잘하셨는데 아쉽네요 한수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 그래도 저 카이사가 매너가 좀 있네 난 다 부르길래 농락당할 생각에 가슴이 울렁울렁거렸는데 저렇게 또 나를 인정해주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